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 수업에 정상에 도착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Node.js와 MySQL을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MySQL이 갖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관계형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기능인 join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핸들링하는 방법도 살펴봤어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작은 원자단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이 충분히 추론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 가지 검색이나 다른 사람의 질문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 우리 수업을 보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뭘 하게 될 것인지를 이제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거를 보면서 최대한 제 수업 없이 여러분이 직접 도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수업을 그만둬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또 저는 수업을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식은 다 갖춰놓을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을 보고 또 돌파할 수 있는 지점들을 마련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수업을 하긴 합니다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topic이라고 하는 글과 관련된 작업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자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 거고요 이 여행을 하기에는 우리의 main.js가 이미 너무 복잡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정돈을 한번 해 볼 겁니다 그럼 미래에 우리의 코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제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저는 git이라고 하는 저장 버전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이걸 이용하면 우리의 코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제가 미리 보여줄 수 있어요 check out node.js 이렇게 하고서 엔터를 치면 제가 미리 짜놓은 버전으로 우리의 코드 전체가 싹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홈페이지를 표현하는 코드가 있었던 자리는 topic.index라고 하는 메소드로 바뀔 것이고요 저 메소드는 링 밑에 있는 topic.js라는 파일 안에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글의 상세보기 페이지는 topic.page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 이런 형식으로 정리정돈 될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짰던 코드와 지금 제가 앞으로 우리가 짤 코드를 비교했을 때 지금 코드가 훨씬 더 보기 좋죠? 이렇게 코드의 복잡성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복잡한 것에 도전하기 힘들어져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잡성에 굉장히 추악합니다 인간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복잡성만큼까지만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일단은 저자 관련된 처리를 하기 전에 소스 코드를 정리정돈하는 걸 먼저 해봅시다 정돈의 산나